내일은 우리가 또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조금 오늘의 하락을 좀 만회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내일짱 미리보기 오늘은 다울투자증권영업부의 이성홍 차장과 내일짱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일단은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오면서 부담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 금리 계속 더 올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연준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는데 시장이 늘 조금 덜 올리겠지 멈추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이었는데 내일은 저희가 어떻게 또 대응하면 좋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분위기, 매크로 지표나 여러 가지 대외 분위기는 큰 변동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떻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심으로 2차전지도 그렇고 AI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테마적으로 테마 형식의 그런 종목들이 순환매로 오르고 떨어지고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최근에 몇 년 동안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종목별 장세가 계속 랠리가 펼쳐지는 것도 오랜만에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에 대해서 인상에 대한 또 매파적인 또 그런 견해를 좀 내미쳤는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3월 FMC 전까지 그 안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또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긴축 정책에 의한 주가의 하락은 크게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다 생각보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제 환율이 이런 부분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이런 차익에 대한 그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차이시정 구간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작년 말부터 주가가 오른 부분은 우리나라의 펀드멘탈은 좋지는 않은 상태에서 단계간에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익에 대한 외국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차익이 나오고 어느 시점이 나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런 그 통화 정책의 이런 빌미가 되면서 환율이 오르면서 이게 가장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목별로 수납의 장세가 돌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집중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미국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고 또 그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국의 연준이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따라서 또 시장은 계속 왔다 갔다 출렁출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짧게 방망이를 잡고 테마나 업종이나 종목들을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또 어떤 업종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통화 정책에 의한 주가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데 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하지만 호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유동성을 들어올 수 있게 만한 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중국발 그런 리오프닝 관련 업종을 좀 관심을 좀 받아야 되고요. 화장품 업종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장품뿐만 아니라 철강 그리고 다른 음식료 그리고 서미 우벅 업종도 이제는 한번 좀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떻게 보면 중국발에 대한 수혜를 지금 주가 측면에서 못 받고 있거든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를 했고 또 이제 2월부터는 중소용주 중심으로 2차 전지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가지 못했던 건 사실인데 하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화장품이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화장품 업종이나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도 약간의 포트에서 해치 차원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의 기대치는 좀 많이 낮은 상태고 오히려 지금 중국 쪽에서의 소비 지표가 지금 돌아서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 안에서의 화장품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면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한 매수 관점은 지금은 현재 좀 가져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숙제가 있었던 게 중국 의존도를 탈피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도 중국 외에 다른 코로나 기간 동안 다른 지역의 그런 국가들로 진출을 많이 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물론 화장품 업종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까지 높긴 하지만 뭐 이런 다변화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추후에 다시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매출처를 많이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만큼 이 낙폭을 회복하는 관점에서 매수를 접근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사실 요즘 못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문을 열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중국 관련 종목들이 못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수혜가 우리 시장에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타이밍을 한 번 기다려보자 라는 취지로 화장품 종목을 체크해봤고요. 자 그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도 하나 확인해보죠. 우선은 폐배터리 2차전지 관련 종목에 대한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도 만약에 주가 많이 안 갔었고 어떤 전망이 이런 부분이 좋다고 한다면 주가 좀 조정받았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폐배터리 안에서 가장 큰 대표 종목이 성일하이텍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숨겨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IS동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IS동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업은 콘크리트와 건설업을 진행하는 그런 기업이고 또 해운조, 해운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 경기나 여러 가지 해운조, 운임지수도 본다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거든요. 올해 상반기도 크게 어떤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IS동서 같은 경우가 그 전부터 폐자원, 폐자원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환경사업에 진출을 많이 했었던 상황이고 이게 폐배터리 쪽으로의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이죠. 유럽이나 어떤 미국 같은 경우도 연계가 돼 있는데 글로벌적인 정책으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IS동서가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하는 건 모멘텀 자체가 주가에도 선 반영되었지만 추가적인 랠리 부분도 지금 더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떤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콘크리트나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요 입지,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유동성, 현금 자원이 많기 때문에 IS동서가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듯이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상황이나 여러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또 계단시로 안정하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업,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부분이 IS동서의 최대 장점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으로써 IS동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만 4,950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한 10% 정도로 해서 5만 1천 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5만 1천 원 외도 가격이 아닙니다. 올라갔을, 5만 1천 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 될지 매수 안 해야 될지 부분을 생각하는 가격이 5만 1천 원이고요. 손저가는 지금 현재 4만 5,700원의 10%인 이 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S동서를 내일 시초가 공약주로 정해드렸습니다. 매수 가격 지금 내일 시초가에 공약을 해보시고 목표 가격 5만 1천 원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저희도 IS동서 잘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 종목 중에 숨겨져 있는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성홍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도 잘 분석해주시고 내일 종목도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